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고정민입니다 자 오늘 6월 모평 선택과목 기하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28, 29, 30을 해결할 거고요 침착하게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 문제 보시면 두 개의 초점이 F랑 F플라임이고 장축끼리가 EA인 타원이 이렇게 좀 생겼죠 그럼 타원이 이렇게 좀 생겼다고 치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쯤 초점 여기쯤 초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냥 그 다음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타원의 두 개 서로 다른 꼭지점 2점하고 2점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초점 얘를 지난다고 생각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래놓고 난 다음에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난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걸 어차피 2차 혹선 문제는 접선 문제 아니면 정의 문제잖아 근데 여기까지를 읽었다고 치면 이걸 접선 문제라고 생각하는 들차맞은 사람이 없겠죠 맞아? 그럼 결국 니들은 이 녀석을 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니 타원 위에 있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연결해버리고 나면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 이 길이가 A가 이렇게 되먹겠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 두 번째는 아니 문제에서 여기 생긴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다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꼭지점과 이 반대쪽 초점을 지난다며 인정? 그럼 결국 이마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이마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고 같을 거예요 상황이 이해 됐죠? 선생님 질문! 야야야 뭐 보여? 이게 질문이라고 되셨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된 그림이에요 그때는 타원하고 포물선을 연결지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니들 뭐 보여야 되냐면 이 각의 크기가 보여야 하고요 이 이등변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그럼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은 언제나 같겠죠? 그럼 여기 생긴 이 연두색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각의 크기도 같겠죠?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 맞아? 그럼 길이의 비율은 1대 A 맞아? 그럼 A대 A제곱이 이렇게 되먹겠다는 얘기인 거지 상황이 이해 되세요? 그럼 난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싶은데 아니 지금 문제에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니들이 상수 A랑 관련된 관계식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상수 A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게 질문이라고 되셨나?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길이가 예부터 예까지의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여기 생긴 이 길이가 빌어먹을 얼마? A제곱인 것이니 예부터 예까지의 길이만 잘 재면 될 것 같은데 저 길이를 재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니들한테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려우니 이 반쪽짜리의 길이를 2분의 A제곱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생긴 이 원점부터 얘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왜? 저만큼의 길이가 A인 걸 우리가 쉽게 알죠 상황이 이해 되셨지? 그 얘기인 즉슨 A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빌어먹을 얼마가 될 거야? 1이 이렇게 되먹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 그럼 A제곱은 더하기 2A는 그 다음 빼기 2가 빌어먹을 0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 공식 써야죠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은 4 뭐 짝수근해 공식 써도 되겠죠? 빼기 1에다가 더하기 빼기 루트에 B플라임의 제곱 빼기 A시니까 3이 이렇게 될 거예요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던 값은 루트 3 빼기 1이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시면 포물선 Y제곱은 8X래 야 그럼 당연히 이 포물선이 초점 얼마야? 초점이 2,0 되겠죠? 맞아? 그럼 준선 안 그리면 바보 소리 들을 테니까 준선 X이골 빼기 1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래놓고 1대 2가 되도록 여기 생긴 2점을 지나도록 그리면 돼? 그럼 이렇게 포물선이 생길 거고 이렇게 포물선이 생길 거예요 상황이 이해 되셨지? 그럼 이렇게 포물선이 생겨 먹었는데 아니 이 녀석하고 누구를 생각하래? Y는 두 배의 X 빼기 2라고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맞아? 그럼 2,0인 초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 2짜리 직선인 거지? 그럼 이 직선을 대충 이런 정도로 그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직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이 녀석 1사분면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겠대 만약에 이래놓고 난 다음에 빌어먹을 뭐라고 돼 있어? 양수 A에 대해서 포물선 Y 빼기 2A의 제곱 그 다음 이 녀석이 8배에 X 빼기 A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맞아? 그럼 결국 어떤 점? 이 위에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저 상황을 따라 움직인다고 평행이동 했다고 치면 옆으로 A만큼 위로 2A만큼이니까 기울기 2인 직선을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럼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 포물선이 하필이면 A를 지난데 잠깐만 그 얘기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생각해버리면 이 점이 옮겨져서 얘가 된 느낌이라고 생각해버리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이 옆으로 A만큼 위로 2A만큼이니까 이마만큼의 길이가 A인 거고 이마만큼의 길이가 2A가 되었다고 생각해버리면 되겠네 괜찮아? 그럼 저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되었댄다 그럼 결국 이 포물선이 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쯤 생긴 건가? 이렇게쯤 생긴 건가? 아 망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상황이 이해되셨지? 그럼 이래놓고 난 다음에 이 직선이 저 포물선과 또다시 이 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이 점을 B라고 하겠대요 잠깐만 야 포물선 생겼는데 준선 안 그리면 비용신인 거지 이 포물선이 옆으로 A만큼 위로 E만큼 평행이동에 있으니까 얘의 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문제가 되겠지 그럼 여기쯤에 새로운 빌어먹을 뭐? 준선 L플라임 이렇게 생겨서 이 사이의 기는 무조건 A가 되먹겠더라 상황이 되셨죠?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터인데 두 점 A, B에서 X 이 꼴 빼기 A에다가 맞아 빌어먹을 무슨 발을 꽂았대? 수산의 발을 꽂았대 그럼 A에서 수산의 발을 이렇게 꽂아버리고 나면 이 녀석이 C인거고 이 B에서 얘에다가 수산의 발을 잘 꽂아버리고 나면 이 점이 D인거지 되셨죠? 그래놓고 나면 문제에서 A, C야 그 다음 더하기 B, D야 그 다음 빼기 A,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이 K가 이렇게 된대요 시작하자 그럼 얘들아 난 이렇게 생각해버려도 돼? 여기 생긴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이마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맞아? 그럼 준선거리가 될 거니까 이마만큼의 길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해버려도 돼요? 맞아? 두 번째 B, D의 길이는 B부터 D까지의 길이야? 맞아? 그럼 저 녀석의 길이는 아니 이 녀석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거지 그럼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버려야 되지? 그럼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길이는 여기 생긴 이 점까지의 길이가 돼먹겠죠? 그럼 그 녀석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했다고 생각하면 돼? A만큼을 더했다고 생각해버리면 돼요 그럼 이 준선까지의 거리는 이 녀석의 초점 F'이라고 할까? 이마만큼의 길이와 완전히 동일하겠죠? 상황이 해되셨지? 그럼 얘들아 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건가? 여기 생긴 이마만큼의 길이를 맞아? A라고 썼으니까 B라고 한번 가정해본다면 너는 그냥 B였던 거고 맞아? 그럼 너는 빌어먹을 뭐가 되는 거야? 너는 빌어먹을 A부터 B부터 D까지의 길이니까 B 더하기 A가 이렇게 되먹었던 거죠 그럼 너희들이 여기 생긴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재야 될 텐데 A부터 B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생긴 이 B에다가 여기 생긴 이마만큼을 C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럼 여기 생긴 B 더하기 C의 길이를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 녀석 이 녀석 깔 거고 그럼 A에다가 B 빼기 C가 이렇게 되먹을 텐데 이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C라고 하는 녀석도 어차피 초점거리야 초점거리는 준선거리야 맞아? 그럼 결국 이마만큼의 길이가 아까 B였고 이마만큼의 길이가 C였으니까 B 빼기 C가 A여야 하거든 인정? 그럼 결국 B 빼기 C가 A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그냥 2A였던 거예요 상황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K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2A가 되먹겠다는 얘기야 인정? 그럼 선생님 질문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 2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라고 상황이 이해 됐나? 그럼 난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려도 괜찮아? 니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이 포물선의 방정식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맞아 그 다음에 빌어먹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럼 난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려도 돼? 여기 생긴 이마만큼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녀석을 연립하면 되겠지 누구랑 누구를 얘랑 얘를 연립할 거예요 이 두 식을 연립해버리고 나면 4배에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8X가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 이해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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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녀석은 4X 제곱에 맞아 빼기 16X가 생길 거고 넘어갈 거니까 빼기 24X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맞아 4, 4, 16이 될 거니까 16이 이렇게 0이 되겠지 양변 4로 나눠버리고 나면 X 제곱에 빼기 6X에다가 그 다음에 비란벅을 얼마예요? 4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4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2차 방정식이 결정돼 있으니 근과 개수의 관계는 알 수 있죠 그럼 근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치면 이 점의 X좌표 X1,Y1이라고 칠까? 그럼 여기 생긴 이 점의 X좌표 X2,Y2라고 칠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하 여기 생긴 이마만큼이 X1인 거고 아이 미안합니다 여기 생긴 이 녀석이 아까 Y축이었죠 여기 생긴 이마만큼이 X1인 거고 이마만큼이 2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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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생긴 이마만큼이 여기 생긴 X2인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생긴 이마만큼이 X2 더하기 2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초점거리 이 꼴 준성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 이 대각선의 길이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빌어먹으면 얼마가 될 거야 4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녀석의 값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6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10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 길이 10이라고 똥방귀야 맞아 1대 2대 루트 5인 거지 이해 되셨죠 그럼 결국 아하 이 길이의 루트 5분의 1이 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던 A라고 하는 녀석은 10의 5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될 것이니 2루트 5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K의 값은 2A니까 4루트 5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K제곱의 값은 16에다 5를 곱하니까 80이 정답이 되겠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4점 2,0 0,2 빼기 0,2 여기에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겨져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A고 이게 B고 그 다음 C고 D가 이렇게 대먹겠지 대충 그리면 이렇게 좀 대먹는 건가 상황이 이해 되셨죠 야 그래놓고 이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내변 위를 움직이는 PQ가 다음 조건 만족한데 일단 PQ라고 하는 점은 이 정사각형 위를 움직여야 돼요 뭔 말이 될지 두 번째 상황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조건 보시면 PQ 라고 하는 녀석의 벡터에다가 내적 A, B야 그럼 그 녀석에다가 뭘 곱한 거야 이 녀석은 PQ 벡터 에다가 이번엔 내적 A, D야 이 녀석이 0이래 괜찮나 야 그럼 별거 없잖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지 뭐 상황이 이해 되겠죠 야 내적이 0이야 빌어먹을 무슨 관계 수직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PQ가 A, B랑 수직이거나 A, D랑 수직이 되어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만약에 지금 A, B벡터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랑 수직이 되는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이 되먹겠지 맞아 A, D랑 평행하면서 이 선분 위에 있는 이 모서리에 있는 이 점들과 이 점들을 연결한 선분이 돼야 되니까 얘랑 평행한 선분들이 될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얘랑 수직이 되면 얘랑 평행한 선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녀석들이 PQ 벡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뭐야 아하 O, A 대점 그 다음에 O, P야 그럼 그 녀석의 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맞죠 그래놓고 O, B에다가 그 다음 누구를 내적했더니 O, P를 내적했더니 그럼 이 녀석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들아 일단 이 내적의 값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내적에 대한 생각은 한 벡터 고정돼 있으면 수선의 발의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부등식의 기본은 등식 아니야 얘다가 수선의 발의 위치를 를 꽂아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녀석 길이가 2니까 반대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진 곳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O하고 C의 중점 맞아 얘가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될 때 내적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내적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저 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당연히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죠 상황이 되셨죠 괜찮아 두 번째 얘들아 이 녀석 O, B랑 O, B랑 내적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내적이 0인 순간이 수직이라니까 똥방꾸야 O, B랑 수직이 되려면 O, B랑 수직이 되려면 여기 생긴 이 직선인 거야 맞아 그럼 이 직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만 따지면 돼 당연히 내적이 0보다 커야 되니까 P는 이 위에 존재해야 되겠지 상황이 되셨죠 그럼 결국 그들의 교집합은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생긴 이 선분 그 다음 여기 생긴 이 선분 맞아 이 녀석이 P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상황이 되셨죠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조건은 뭐야 이 녀석은 Q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 O, A에다가 그 다음 내적 O, Q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가 보지 그 다음이 이번에는 O, B에다가 그 다음 내적 O, P, O, Q야 그럼 이 녀석이 0보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야 얘의 오른쪽이면서 이 X축의 아래 부분이니까 Q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생긴 이 상황 맞아 이 점 이 선분이 꺾인 선분이 Q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상황이 이해 되셨지 그럼 얘들아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 상황에 대하여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R은 4,4 4,4라는 얘기는 여기에 4 그 다음 여기에 4가 존재해가지고 4,4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인 거 이해 되죠 그럼 이 4,4에 대해서 어머나 R, P, 벡터 그 다음에 R, Q, 벡터 뇌적에 빌어먹을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을 잘 구하라고 되먹었네 그럼 얘들아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시점이 고정돼 있고 우리가 P, Q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P, Q,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쯤 생겨먹을 수 있다며 맞아 P, Q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쯤 생겨먹을 수 있다며 맞아 그럼 종점의 위치는 변하는데 종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아 이 녀석 2고 2니까 2루트인 거 이해돼? 그럼 얘랑 동일한 녀석이니까 또다시 2루트2가 될 거예요 인정? 종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거야? 종점의 위치가 결정돼 있거나 종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면 내적의 중선분해지 내적의 중선분해지 그럼 결국 내가 니들한테 R, P, 벡터 내적 R 그 다음에 Q,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P, Q의 중점 M에 대하여 R부터 M까지의 크기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M 그 다음 P의 길이의 제곱을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마만큼의 길이가 빌어먹을 얼마 2루트2라고 얘기하셨으니 반쪽짜리의 길이는 루트2가 될 거고 그 녀석의 제곱은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니들은 R, M 랩몬스터야? 맞아 그 녀석의 길이의 제곱에서 2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맞아 그럼 결국 니들은 R부터 P, Q의 중점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길 때 짧을 때가 어디인 것인가 이것만 잘 고민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 만약에 이 A, B와 평행하게 P, Q벡터가 결정돼 있을 때 그들의 중점의 자치는 여기 생긴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생긴 이마만큼이 되겠죠 맞아 P, Q벡터가 여기 생긴 A, D와 평행할 때에는 여기 생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생긴 이마만큼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 보라색 두 개 요, 요, 요 새끼 보여요? 요 새끼 보여요? 요 새끼가 P, Q의 중점 M의 자취가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질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생긴 빌어먹을 어떤 점이야? 이 점이야? 4, 4이야? 그럼 M까지의 거리가 제일 길 때 짧을 때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제일 짧을 때가 당연히 너지 이 점의 좌표 1, 1이야 그치? 그럼 여기 생긴 이마만큼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는 거 이해되죠? 그냥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던 최소값은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18인 건가? 그럼 거기서 2를 뺄 거니까 16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원하던 최 대값은 여기 생긴 이 점부터 거리가 제일 멀 때는 이 점 아니야? 마이너스 1콤마 미쳤어요 1콤마 빼기 1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는 어머나 3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5의 제곱의 루트가 될 것이니까 루트 34가 되겠죠 괜찮아? 그럼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34 빼기 2가 되어서 32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 문제에서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16에다가 32를 넣으니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48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 지었는데요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잘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강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은 어려웠을 거다 6월 모평은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켜보고 현강에서 지켜보고 하면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던 학습량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습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조차도 성실하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만이게 됐지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겪어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 현역들끼리만 시험을 보다 보니 본인의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돼요 그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 아마 6월 모평이었을 거예요 아마 현역들은 어 내 주변에 이렇게 잘 본 애들이 별로 없는데 등급컷은 왜 이렇게 높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재수생 산수생 N수생과 관련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 나는 안되나 보다 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 6월이고요 수능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